이 얘기는 세스 배수님한테 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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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스야 오지 좋아 좋아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오늘의 주인공이 없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 잘 되신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렇게 잘 잘 했을때 이렇게 비건 한 번이 잘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 오늘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 열심히 조용을 할거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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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